경기도가 1966년부터 꾸준히 개최하고 있는 대회가 있죠. 우량 한우와 젖소를 선발하는 경기도 한우 젖소 경진대회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비대면으로 개최됐습니다. 서문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여유롭게 쉬고 있는 한우와 젖소의 모습입니다. 주인들이 공들여 키운 한우와 젖소를 뽐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계량이 우수한 최고의 한우와 젖소를 선발하는 대표 행사인 경기도 한우 젖소 경진대회를 올해 2년 연속 비대면 현장심사로 개최했습니다. 비대면 현장심사란 행사장에 모여 가축을 비교평가하는 대회장 집합심사가 아니라 전문심사위원이 각 농장에 직접 방문해 가축의 채측 외모 등을 심사하는 농장별 현장심사 방식입니다. 평가기준은 한우 심사 표준에 준하며 발육상태와 전체적인 영양도 상태를 먼저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전체적으로 키와 몸의 길이에서부터 발굽과 지색까지 19개 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회는 가축의 나이, 개월형에 따라 한우 5개, 젖소 7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되며 평가를 통해 각 부문별 최고의 가축을 선발해 최우수, 우수, 장려상을 수여합니다. 처음 조파는 농가가 편안하게 자기 농장에서 연습을 해가면서 이동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우리 집 목장에 그런 소를 출품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에서는 전국 최초로 비대면 행사를 작년서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비대면 행사를 전국에서도 농림부에서도 높이 사가지고 올해는 전국대에도 비대면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저희도 계속 이렇게 많은 가축을 비대면 행사를 함으로써 이 행사를 계속 이어나가고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경기도는 대회장 설치에 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출품 시 가축이 받는 스트레스나 상해를 최소화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대배의 전통을 계승해 나갈 예정입니다. 경기지TV 서문영입니다.